근데 만필은 난리던데요? 거의 만필 수준으로 아.. 쫄아서 쌈을 못하구나 막 3초다이 해본 것 같구나 예 아들이가 데스페라 도구도 이긴다네 10만다이 압박하자 아들아 3사슬 한 방이면 끝이여 솔직하게 테스트말고 그냥 바로 들어와 뭘 또 테스트를 해 쫄? 자 테스트해서 데스페라 도구가 졌다메 다섯번해서 다섯번 다 졌다메 그럼 날아가자고 됐어? 다른거 다 필요없어 뭔 말이 길어 오히려 좋은거 아냐 데스페라 도구가 테스트해가지고 진거면 10만다이아는 쪼가 긁어 우리 그.. 이렇게 친한사이끼리 어? 한개 어때 한개 아니.. 내가 쪼이 아니라 의상의 의 아이 100% 이겨 내가 아.. 요 땡이 뭐 80짓고 지금 뭐 전설 스킬 배워가지고 지금 거만 애인데 걔들 안는다니까 어떻게 천다이야라도 천다이야라도 할래? 재미로 다가 아닌거니까 아이 동생꺼 빨기 싫은데 어차피 100% 그냥 무조건 내가 이겨 무조건 3판 2승 오케이 그냥 그.. 내기 없이 아이 무빙전 뭐든 다가능 악취기 내사슬 본디 다 끝났네 이제 한번만 잡히면 새사슬 새사슬에 한번 잡혀야되는데 새사슬 박취기 돌았죠 끝났어 딴거야 그냥 뭐야 소배 터졌네 새사슬 제발 박취기 야 뭐야 으 뭐야 이거 야 뭔데 야 이 왜 야 일단 한판 야 이거 새사슬 삐기다 하면 지네 으아 기다려 야 잠깐만 야 시만다이야부쳤다잉 큰일날뻔했네 야 일단 떨어지지마 야 이정도에서 해 너무 멀리가서 쏙 쏜다 자 칸 앙구녕 칸 으음 으음 잘 맞았어 일단 아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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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몬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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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세사슬 잡혔어 박차기 하하하하하 세사슬 까비 잠시 아 세사슬 한 번만 해빈 끝났다 딱 한 번이 두 번도 아니여 세사슬 걸려들었어 박차기 아프냐 어찌냐 여기서 다시 세사슬 걸리면 죽어 까비 좋아 까비를 감아줘가지고 야 제발 세사슬 걸려라 야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세사슬 망치게 아프냐 어찌냐 세사슬 끝났어 다 예 이거야 안 된다니까 형은 딱 봐봐 까매로 거의 버프를 다 막아벌잖아 어? 형은 까매를 여러 장 감지도 않아 딱 리플레이 봐봐 까매할 순간에만 딱 감잖아 알잖아 하하 정리 끝 끝 10만원 아끼는지 알아라 동생아 형이 동생하고 해서 그거 안 한거야 ources 그렇게 1 59 에스테인마 흙 2 2 2 3